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 전일 해외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03% 상승 나스닥 0.70% 상승 반도체 지수 0.86% 상승 독일도 0.47% 상승 전일 아시아권도 상해종합지수 아래위꼴이 조금 달았습니다만 0.07% 상승 마감했구요 니케이는 240일에 정거점 인근에서 좀처럼 좀 잘 넘어가지 못하고 좀 조정받는 0.53% 하락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세계 시장이 조금씩 조정을 받아가면서 양호한 흐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올라갈수만은 없거든요 그러나 조정을 받으면서도 심하게 낙폭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적절하게 순고록이 해나간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일 야간선물시장 잠깐 한번 체크해보자면 0.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약법이라 할 수 있겠죠 외국인이 1515개 약 매도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양쪽 콜옵션 푸드옵션 다 프리미엄 15%대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했다 왜? 방향성 없이 왔다갔다갔다갔다 하면 양쪽 다 빠진다 그게 옵션입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림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러나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엄청난 흔들림보다는 비교적 양호하게 시장 오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볼게요 변동성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가볍게 체크하기 전에 뉴스 한번 잠깐 체크하자면요 전일은 FOMC 회의록 3월에 있었던 회의록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역시 비둘기파적인 내용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금리 인상 할 생각 없고 그대로 진행하겠다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내용 그대로 발표됐고요 22 유럽중앙은행에서도 금리 동결했습니다 벨기에에서 EU 정상회의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히 좀 있다 하방 위험 응급을 조금 한 정도 금리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조금 낙폭 있다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일 혼조세에 있던 미국 시장 대체적으로 11개 섹터 중에 8개 섹터가 상승하면서 적당하게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은행, 파항으로 대변되는 기술주들 반도체 관련 주식들, 바이오, 자동차 할 것 없이 적절하게 다 오른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거의 타결 임박이다 그런 뉴스들이 전원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전세계 시장을 옥죄던 미중 간의 관세 전쟁 한 단계 마무리 된다면 조금 주식 시장 상승적으로도 랠리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U와 중국 정상회의 중에 북미 평화적인 해결 방안 가져오도록 지지한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간은 새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7번째 정상회담 하는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중재자 역할 잘 해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남북경협주 현대건설 가지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거의 뭐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시장에는 돌발 변수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북한에서는 오늘 최고 인민회의가 열리거든요 11일날 새로운 전략을 노선을 가야 된다 자력으로 갱생해야 된다 그 내용들은 경제에 더 치중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폐쇄되어 있는 국가 구조를 좀 더 오픈하고 외자도 유치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적절한 잘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해서 이제 북한도 좀 잘 살아보자 이게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서로의 조금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한 밀고 땡기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대세를 봤을 때는 악화되기보다는 좀 좋은 쪽으로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다만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정도의 북한의 경우에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모든 걸 다 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밀고 땡기기가 있는 상황이고 예전의 상황을 봐도 한두 차례 만나서 협의안이 합의안이 도출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적어도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이렇게 서로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선언문이 채택된다든지 합의가 도출된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만나도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실망할 필요는 없고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가 비핵화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어떤 좋은 방향으로 선언이 된다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뉴스에서 봤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3만불 GDP 그죠? 그 3만불 시대인데 그거와 주가지수가 비슷한 괴를 가져간다 그런 뉴스를 잠깐 봤어요 2만불때는 주가지수가 2천이었고 이제 3만불 가면 3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좀 낙관적인 발언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쨌든 지금 현재 2천2백 2천2백을 지지하려는 모습이 있고 위로 2천2백 삼십칠 여기에 이제 주가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바닥 여기 바닥도 쌍바닥을 딱 찍고 여기 바닥도 쌍바닥을 딱 찍고 반등 강하게 하고 하노이발 불발 때문에 밑으로 출렁했으나 여전히 여기 2천2백 25라인 지켜내는 쌍바닥 다시 시현해내고요 강한 상승 강한 상승?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스트레이트로 초정다운 초정 한번 받지 않고 단기 정고점 인근인 2천2백 삼십칠 인근까지 다 왔습니다 240일 하나 내비두고 위에 남겨두고 밑에 2평선 다 깔아놨거든요 여기 하나만 딱 돌파 강하게 한다면 베리 굿이다 이제 조금 꼽히는 폼이 왔는데 주식시장에서도 우리 빨간꽃이 피기를 기대해봐도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 그것의 추측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35억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축에 속하는 거 아니겠죠? 그 대신 기관형들이 좀 다 맞네요 그죠? 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줄 때 기관이 조금 팔아먹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쌍끄리도 거의 뭐 4일 이상 5일 가까이 들어온 적도 있고요 잠깐 기관이 차익 매물 나올 때 그죠? 외국인이 다 받아줬고 전일은 또 기관이 또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초정받아도 코스피지수 21선인 2180 인근 여기까지 밀려도 크게 나쁜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만 장때보면 이렇게 뚝뚝 떨어지지 않는다면 왜냐면 여기부터 마지막으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여기 구간의 절반 정도도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넣으면 더 좋고 첫번째는 여기 5일선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자 이거입니다 딴거 일단 조금 접어두시고 큰 그림 그렸다면 이제 세부적으로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5일선 깨는 음봉이 크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240위를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것만 일단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기간 외국인 강하게 들어오느냐 특히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면 No problem Understand?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가워요 자 저희들 닥터케이 방송에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네 그죠? 기영님 반갑구요 솔라모님 그리고 청롱님 그리고 영웅 그리고 태안님 다 반갑습니다 자 아침에 입장하셨으면 이렇게 서로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죠 자 그래서 닥터케이가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상당한 확률로 맞춰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안 빠진다 그랬구요 올라간다 그랬구요 그죠? 여기서도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올라간다 그랬어요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막 올라갑니다 거의 뭐 지수의 향방에 대해서 95% 이상 퍼펙트하게 맞춰내고 있다 종목 안타깝게 하노이 때문에 한번 휘청한 적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이후로 또 잘 매매해 나가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도 많이 준비를 좀 했구요 제약바이오 M&A 매물 증가되고 있다 업계가 아마 재편될 가능성 상당히 있다 중소 제약바이오 업체들 복지부와 식약처가 추진하는 복제약 가격 인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공동으로 임상 진행하는 공동 생동 제도 폐지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중소형 제약사들이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 M&A 매물이 많이 나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닥터케이오 생각해도 제약바이오가 갈 때는 잘 가는데 이게 너무 위험해요 제가 생각할 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무슨 제품 하나 결함이 발생되니까 그죠? 뭐 비근한 예로 코롱 생명과학에 그죠? 성분 하나 뭐 이상한 게 있다니까 그냥 회사의 존폐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상 실패 하나 해버리면 그냥 주가가 꼬꾸라지는 게 뭐 십몇프로 이십몇프로 그냥 꼬꾸라지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전한 투자처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맞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낙폭이 좀 심해서 셀트리온을 위시를 해서 좀 반등세 나오고 있는데 우량주 위주로 선별해서 너무 큰 자금 투자하기보다는 적절한 그렇다고 또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전혀 배제하기는 곤란하다면 일부 물량 정도만 해야 되지 몰빵을 한다든지 그쪽에 고점부인 줄도 모르고 너무 과도한 투자는 자제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박님 정우님 용채님 힐링님 다 반갑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좋다 싶으시면 좋아요도 적극적으로 눌러주시구요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케 신나가지고 하루 종일도 방송합니다 자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하이닉스 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플러스 나고 현재 또 동시효과에서 플러스 그리고 LG전자도 들어갔어요 바로 플러스 지금 아 효과 나오고 있습니다 IT전기전자 닮겠다 그랬거든요 닥터케 주도주 어느 섹타인지 체크해내는 거 특화되어 있다 풀리지 않았죠 그죠 어저께 들어가는데 바로 플러스 들어가자마자 오늘 주가 플러스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스픽 약간 주춤할 것 같아서 적당히 차익실현 다 하고 빠져놨어요 조금 쉬었다가 저종점 받고 나면 또 들어갑니다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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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중국화장품 면세 이거 주도주 맞거든요 그런데 아 오늘 만큼 좀 올랐어요 그러면 상황을 봐서 섹타의 상황을 보면 그날 흐름이 강한지 안 강한지가 보이거든요 잘 챙겨냈습니다 챙겨내고 적당히 조정받으면 또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 섹타 건설주 현대건설 플러스 출발 예상 물론 추가 매수한 권역보다는 조금 처졌는데 밑에서 잡아온 거 있거든요 5만 천 원에 잡아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현대건설하고 전일은 남북경협 오늘도 남북경협 좀 빨간 거 나와요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익실현했던 거 추가로 다시 물량 더 확보였습니다 현대건설 오늘 현재 플러스 출발 오늘 현재 플러스 출발되고 만약에 합의문 어떤 결과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그러니까 10일 새벽에 만난다고 하니까 그죠 결과는 내일쯤에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대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게오 셀트리온 또 추가 상승 전일 라인들 1절 라인 올려가면서 홀딩하라 그랬거든요 8월 안 그랬습니다 더 끌고 가는 거 이거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셀트리온 3행제 힘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괜찮고 지금 현재 코스피 0.20 그리고 코스닥 0.2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리 굿 우리 종목 전부 다 빨개 다 빨개요 야우 하하 닥터케이 까던 사람들 있습니까 닥터케이 허접 아니에요 그 시장 어려울 때도 잘 해냈던 사람입니다 그죠 시장 좀 받쳐주면 그냥 비실비실될 것 같아요 검증해 보십시오 모든 방송 실시간으로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주도주 권력이 어느 권력인지 잘 포착해내거든요 수소차 한번 들어오면 된다 했습니다 수소차 빨간 거 일단 얼쭉 보여요 일진다이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반등 넣으면 되고요 자 일단 체크해봅니다 자 빠르게 체크합니다 시간 3분 남았어요 자 현대건설 전일도 기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 전일 기간 많이 담았어 위로 더 돌파하면 굿 못 갈 거 없습니다 자동차 못 갔어요 간 거 별로 없고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 다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입행사 밑에 다 깔아놨거든요 여기서 샀습니다 11만 9천원 홀딩입니다 닥터케이가 스켈퍼 단타 단타꾼이기도 하지만 쭉쭉쭉 끌고 가는 것도 잘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농심 자 충분히 눌려줬기 때문에 60일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반등 나오면 플러스고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진다야 수소차 충분히 올랐고 6.18 지점까지 피보나치 조정 적당하니 가격 조정 앤드 기간 조정 받았기 때문에 한번 튀어줄 수 있다 수소차 정부가 미는 권역이기도 하거든요 수소경제 그죠 한번 튈 때 됐어요 그게 테마거든요 테마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It's my turn 하면서 한 번씩 가거든요 수소차 가면 일진다야 플러스 난다 10% 정도는 갈 수 있다 봅니다 35,000원 전일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어요 노 프라블럼 하이닉스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기간에 쌍끄리 IT가 주도주거든요 들어갔어 손가락 안 빱니다 LG전자 사자마자 플러스 외국인 플러스 기분 좋아요 스팟뉴스 스팟뉴스로 잠깐만 LG생활건강은 필요 없고 현대건설 LG전자 하이닉스 LG전자 하이닉스 15%에서 20%까지 다 담았어요 현대건설 현대차 일진다의 농심 적당하게 포트폴리에 다 구성했습니다 어느 업종 취중되지 않습니다 화장품에서 실컷 먹어내고 눌림목 줄 때 패스해내고 전기전자 담고 싶었던건 눌림목 딱 줄 때 들어갑니다 그거 잘하는거거든요 그거 잘 못해요 쉽게 못하는겁니다 펀드매니저 수준이라고 저는 스스로 자부하고 싶습니다 끝내중에 사업할거 하잖아요 지금 그런거 같다 추수책과 함께 1부원 눌러 예이야 무슨 펀드매니저 하시면 그냥 조용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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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상승 추세도 전환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안 던져요 그냥 들어갑니다 응 그죠? 팔아먹은거 화장품에서 실컷 팔아먹은거 일로 엎어친다 아닙니까 전기전자로 갑자기 싹 집어넣습니다 이거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이거든 전기전자가 주도주거든요 LG전자도 실적도 괜찮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물론 삼성전자도 괜찮은데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하루 빨리 타이밍 나왔거든 지금 현재 하이닉스로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 안 빨고 바로 여기서 사그랬거든요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주력으로 외국인들이 주로 담는게 물론 당연합니다 2위 종목 아닙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담거든요 시장을 주로 담기 때문에 그리고 적절한 가격대에서 딱 실어버립니다 간다 SK하이닉스 갑니다 여기 샀으니까 7만 7천 4백 원이거든요 얼마 올랐습니까 1만 6백 원 아 1천 6백 원 올랐어 2% 넘게 올랐습니다 벌써 어저께 사자마자 그죠 현대차 이거 들고갑니다 그냥 감 냅둬요 이거 안 던집니다 간 거 없습니다 다 만들어놨어 현대관설 1.3 간다 예이야 예진 다이아 왜 다이아 we'll always love you yeah yeah we'll always love you 가자구 다이아 왜 안가 좀 카 윤미리님 혹시 타이거 JK 윤미래 예이야 그 윤미래 반갑습니다 요새 안 바쁘신가 보죠 원반활동 많이 안하세요 진작이 대박인데 어저께 방송국에서 저 나왔어요 MBC 방송국에서 셀티리온 영화 제작했는데요 셀티리온 물론 셀티리온 홀딩스하고 다른 있습니다 셀티리온 엔터테인먼트 이범수 배우가 대표로 있거든요 그거하고 정 하고 찌라시 혹시 추가로 도는 거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주식 방송은 닥터케이티비 운영하고 계시던데 찌라시 혹시 접한 적 있습니까 MBC 교양국의 모모 작가입니다 하고 전화 왔었어요 저는 찌라시 본 거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싱크풀에서도 한 번씩 회자되고 방송국에서도 한 번씩 회자가 되네요 왜냐면 셀티리온을 제가 시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검색해서 유튜브나 이런데서 셀티리온 때문에 저 방송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분들 많이 계시죠 꾸준히 셀티리온 관련된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호입니다 양호 그죠 현대건설 양호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전자 농심 다 양호 일단 됐구요 외국인 소폭 매수 들어오네요 시장 자 0.07 코스피 상승 코스닥 0.36 상승 자 그래서 외국인 55억 들어오구요 제가 예측하는데 옵션 만기일 이긴 한데 변동성 되게 심하게 밑쪽으로 뭐 중간에 흔들흔들 할 줄은 몰라도 밑으로 박살내는 변동성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할게요 조심스럽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맞춘 확률이 높아요 조심스럽다면서 왜냐하면 닥터케이가 선물옵션 되게 오래 했거든요 13년을 선물옵션만 했습니다 주식 주식도 뭐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수의 향방을 비교적 잘 맞춰요 닥터케이 특기입니다 여타 주식 전문가들 선물옵션 매매 안해보면 이론 밖에 몰라요 이론하고는 실제하고는 엄청 다릅니다 일분만에 반토막 나는 경험들 전재산 다 날리는 경험들 안해보면 얼마나 이 지수가 흔들림 심하고 변동성 심한지를 몰라요 그죠 닥터케이는 산전수전 다 경험하면서 이제 멘탈이 탄탄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또 스스로 한번 홍보할게요 모든 방송들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검증해보시고 혼자 하시기 힘들 다음에 유료 연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대1 채팅 1대1 채팅 밑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셔도 돼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다 빨개 노프라브라 빨개 연투로 해야 되겠어 좀 있다가 여러분들 주식방송하면서 노래 부르고 노래 틀고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분위기 업 시키는 겁니다 딱딱하고 부담스럽고 그죠 긴장되는 시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까불까불 거리면서 뭐 할거 놓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분위기 띄우고 스스로 화이팅 불어넣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중충하게 답답하게 그냥 분위기 이끌어가는 것보다 훨씬 괜찮다 생각하는 제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자 프로그램 일단 코스피는 80억 규모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70억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무료에도 보내드리는 겁니다 무료에 무료 채팅방에 이런거 날라가는 거 잘 못 봤을 겁니다 이상한 장사만 하고 들어와가지고 다른 방에서 다른 사람 장사하는데 들어와갔다 자기 방 홍보하고 하고 개판 아닙니까 그죠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선택했는데 하이닉스 올라가 그죠 삼성전자 곧 4만 5천원권 오면 이것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딴거 막 팔아져끼고 하면서 순한매 들어갈 충분한 용이 있고 일단 먼저 하이닉스와 엘지전자 들어가는데 성공적으로 일단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하나 빼고 다 풀게요 포트폴리오 자 오늘 아이티 전기전자 역시 강세죠 주도 업종이랬습니다 화장품 약간 주춤하잖아 팔아먹었거든요 팔아먹었다고요 약간 눌려주면 들어갑니다 다시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쯤 되면 3,4일 오르고 나면 여기 주춤할 때 되거든요 여기 팔아먹고 여기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지는 여기에 있는 애들 다른 종목들 교체 매매 시기 되고 적절하게 주도주 위주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한다고요 조선주도 약간 반등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자동차가 약간은 약세네요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고요 그죠 자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시장 강보합입니다 양호해요 그냥 그죠 자 제약바이오의 셀티론 삼행제 오늘도 약간 강세출발 양호 가지고 계신다면 아직까지 던질 필요 없어요 오늘 남북경영웅부터 플러스 들어오고 있고 수소차 갑자기 빨간거 들어온다 1.4 예이야 수소차 한번 들어온다 그랬어요 가면 되는 겁니다 10% 노리고 갑니다 10% 후동안 수소차 주춤하더니 갑자기 들어와 딱 갈 때 됐거든 그죠 딱 사자마자 물론 나중에 봐야 되는데 사자마자 IT 전기전작 그죠 그동안 약간 조정받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 타이밍과 어디가 주도주라는 걸 잘 포착해낸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삐따가는데 다시 그게 닥터케잉 장점이에요 그거 아주 큰 장점 아닙니까 큰 장점이에요 수납매와 지지와 저항과 어디로 돌아올지 아는 거 지수상 잘 파악해낸 거 그게 뭐 주식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죠 포트폴리오 다 빨개 그리고 수소차가 갑자기 들어와 여기 여기 그죠 이러면 랠리하면 할 수 있어요 남북경협도 들어와 너 브라브라 팔아먹은 화장품은 살짝 쉬어가네 이게 오늘의 흐름입니다 현재까지 장 초반의 흐름은 저기 섹타가 강세다 저기 섹타가 강세다 얼마에 사셨는지 언제 샀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정확합니다. 자 좋아요 눌렀습니까? 자 일단 셀트리온 부터 한번 체크하고요. 셀트리온 여기 전일도 그랬습니다. 자 여기 트레일링 스탑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는 라인 올려가면서 끌고 가라 했고 자 전일 정도 같으면 3분의 1 정도 던진거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은 여기 물론 쳐지는거 보고 짧게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은 20만4천원 깨지면 조금 차익 실현 더 해나가는거 좋구요. 조금 그런거 잘 못한다면 20만2천원 여기 여기 지지할 가능성 좀 있어요. 60일도 다 돌파했습니다. 현재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라 했잖아요. 강하게 돌파합니다. 그럼 좋은거 아닙니까? 20만2천원 깨기 전까지는 홀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관외국이 싹소리 들어오네요. 3거레일 양호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에 가깝게 반등 나오고 2평선들 돌파시도 나오고 있죠. 이것은 6만9천원 깨지 않는다면 홀딩 가능한 그런 권력이다. 강하게 위로 돌파시도 넣으면 더 좋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점 권력인 5만7천원 정도 안깨면 별 무리 없구요. 위로 6만원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넷마블하고 와이즈게임즈 사고 싶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가지고 있다면 단가 남겨주시구요. 사고 싶다면 한번 체크해보죠. 넷마블 자 하락추세 다 돌려냈습니다. 상승초입이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에 돌려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돌려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트렌드로 갈 가능성 높은데 이렇게 지지자항 보입니다. 자 여기 이러한 트렌드로 갈 수 있다 라는거 보여드리고 자 트렌드 다 말씀드렸어요. 14만원권까지 갈 수 있는데 그 이전에 13만원권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평선들 다 돌려냈기 때문에 약간 주춤할 때 12만 7천원권역 12만 7천원권역 정도로 눌려주면 매수 참여도 가능하나 밑으로 밀려버릴 때 12만 2천원권역으로 밀려버리면 별로 안좋다. 위로 조정받을 때 샀는데 위로 가주면 13만원, 14만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이제 하락수세 전환하는 시초, 초입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YJ게임즈 1진다이야 2프로 갑니다. 윤미래님은 주식 좀 할 줄 아는 분인 것 같은데 똑같은 논리입니다. 오늘 3% 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어저께 정도에 관심 가지면서 어저께 매수 살짝 들어가도 됐겠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2400원 깨지면 별로고 2360원을 강하게 밀고 내려오면 안좋은 상황인데 위로 가잖아요. 내일, 오늘 내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넷마블이 오늘 상황이 이런 상황 아닙니까? 위로 이렇게 가주면 좋은 상황이고 내가 못 잡는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잡고 난 이후에 이렇게 잡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면 굿이구요. 밑으로 쳐지면 별로다. 쳐질 때 20일 깨면 안좋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2640원 정도에 일단 고점대 저번에 깨졌던 여기 전저점 저항을 받고 있는 권역인데 지금 한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약간 지금 윗골이 다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기 저항대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파 이걸 해내면 2900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인다. 라고까지 말씀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체크합니다. 현대건설,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으나 상관없어요. 충분한 홀딩할 수 있는 권역입니다. 농심 자, 여기서 60이 지지하고 올라가면 30만원까지 보이거든요. 외국계 들어옵니다. 일진다이아 자, 이거 뛰넘으면 35000원 보여요. 일진다이아 갑니다. 하이닉스 사자마자 더 가네. 땡큐 아, 제대로 잡았어. 여기서 딱 잡았거든 여기 지지권 그죠? 일진 비중 20% 3% 수익 중 커피님은 그죠? 닥터 K 하고 뭐 궁합이 좀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래도 잘 챙겨 먹었을 거고 왜냐하면 커피님이 실력이 좀 있거든요. 실력이 좀 있는 사람은 닥터 K의 실력을 아실 겁니다. 허접인지 좀 하는지 좀 한다 생각 안 듭니까? 사면 가는데 그죠? 사는 촉촉 빠집니까? 사면 가는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코피님이 저번에 85%라 했잖아. 저한테 하하하 80%라 했는데 조금 더 치달라니까 85% 딱 그랬지 않습니까? 허접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남중 해보십시오. 이것이 좀 전에 질문했던 그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LG전자를 편입하는 이유가 넷마블이나 아까 YJ 게임즈입니까? 그러한 논리하고 같은 거에요. 돌파해냈거든요. 이거 다 2평선 밑으로 앉혀지면 별 문제없고 위로 뛰우기만 하면 더 좋은 겁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호입니다. 자 시장 위로 쏘고 있습니다. 기간 외국인 쌍거리 들어오고 있네요. 땡큐 자 2220 여기 정도만 안깨면 무리 없어요. 기관이 요새 힘내네. 땡큐 브로우 조금 마음에 드네요. 회국인도 12억 들어왔지만 들어왔어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밑으로 크게 조지지 않을 거다. 일단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 안 됐어요. 일단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자 프로그램 양대시장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 선택할 때 하이닉스 선택한 것도 훨씬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는 아직 조금 더 하락해도 될 만한 폭이 있었고 하이닉스는 그렇죠? 딱 타이밍이 나온 거거든요. 사자마자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근 2% 차이 납니다. 그렇죠? 어저께 우리 샀던 유료방 회원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자마자 막 가니까. 요새 맨날 챙겨요. 현대건선도 가잖아. 1.11. 그렇죠? 이거 승부 걸었거든요. 추가되었습니다. 팔아먹은 거. 숙소 차 3% 간다. 일 genau. 간다 그랬어 이거. 한 번 들어올 타이밍 됐다 했잖아요. 갑니다. 이야 참 이런 게 기분이 좋은 거에요. 이거 갈 수 있는 충분한 타이밍 됐어. 딱! 물론 하루이틀. 조금 비실비실했지만 일주일, 한 달 비실됐으니까 하루 이틀 지나고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셀트리엄도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돈 가지고 있다는 회원이 계시니까 뭐 어떤걸 쇼핑할건지 한번 챙겨보죠 야 이거 가잖아 20일 딱 돌파하는 모습 안 뜬죠 이거 10% 딱 노력합니다 35,000원까지 들고 갈거에요 이거 그럼 3,000원가면 10% 아닙니까 그죠 자 시동 걸리죠 야 진짜 미치겠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가 제시한겁니다 그냥 걘 또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폭이 382 50% 61.8% 비보나치 조정건데 여기 딱 조정했어요 올라가고 여기서 딱 간드랑간드랑 했거든요 돌파하면 위로 간다니까요 시간도 충분히 조정받아서 3개월 가까이 2개월 올라온거 3개월 가까이 2개월 정도 딱 조정 시간 조정 마감했죠 할만한 딱 자리에 딱 들어가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소차 왜 배제해야 되는데 그죠 할만한 테마라니까요 그 대신에 꼭대기 들어가면 안된다 이거죠 사자마자 하루이틀 비리비리하다 그냥 갑니다 야오 아 기분좋아 왜 기분좋은지 알아요 저를 믿어주고 계신 유료회원분들 계세요 시장적 어려울때 망고생했을텐데 끝까지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보답해주니까 기분좋아 사자마자 막 가는거 속출 맨날 차익실현해 시장좋으면 딱딱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간다잉 일진다이야 웬다이야 we'll always love you we'll always love you 노래도 들을만하죠 닥터케이크 가수 출신입니다 노래도 들을만할거에요 그죠 아 간다 이거 그죠 안 던져 안 던집니다 35,000원까지 안 던져 갑니다 까! pest dem uzz292 머리 bajo 가락 서 위 Ты uli Scene mat 열nea hores Sic 피 out schwier ci Dit hmm 다른거 좋아보이는 것도 있는데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다른거 좋아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거 그죠 근데 일단 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너무 많으니까 집중 안되요 자 범죄님 카피했습니까 야 일키니가 바로 꼽아버려 그냥 농심도 추가하라 그랬거든 좀 전에 날렸거든요 좀 전에 채팅 날린거 보신 분 보셨죠 추가 딱 하라고 나 한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냥 lg전자도 추가 나머지는 홀딩 던질건 없어요 현대차 약간 비례한다 현대차 이거 여기 다 뚫어 놔 놓고 여기 아래 꼬리 왔다갔다 아래 꼬리만 당기고 위로 올리면 되는데 이거 밑으로 쳐진다 안 쳐질 것 같아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 여기 주춤 하다가 아래 꼬리 당기고 그 다음날 당겨 올리면 위로 가거든요 듣다가 왜 웃어요 좀 웃기니까 힐링님 i love you i love you healing 맨날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됩니다 닥터키 손잡고 저기 위로 가요 몽심 갈대 됐어요 갑니다 이것도 불어수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이거 주가 매수하라 그랬어 여기 불금불 딱 보였는데 지지하고 60일 지지 하고 늘리고 갈만한 충분한 자리인데 이거 못사면 되겠습니까 이상한 자리입니까 이런데서 안사요 딱 삽니다 그럼 올라가면 30만까지 딱 노리면 되요 그것도 얼마입니까 11,000원 아닙니까 20만짜리 11,000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된거죠 우리 정훈이가 또 우리 이제 형 동생 하기로 한 정훈이가 물어보는 로봇스타 2만 8,700원 굿이네 뭐 더 끌고가 32,000원까지 20일 깨는 2만 8,700원 본인 매수단가 밑으로 깨면 조금 조심 2만 8천원 밑으로 확 깨면 비중 축소 그렇지 않고 20일 계속 지지한다면 직장인 20일 기법을 써도 돼요 20일 깨지기 전까지 한번 쭉 들어가 보는 건 나쁘지 않다 3만 2천원권까지 목표치를 가지고 여기 휘청휘청하면 일단 조금 그렇고 그렇지 않고 여기 지지권이니까 강하게 돌파해내면 돌파가 아니라 강한 상승 나오면 베리 굿 분봉도 양호한 모습 다 만들어 놨다 올라가면 땡큐 하고 32,000원 정도까지 목표치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더 들고 갈 수 있어요 자 어디까지 20만 2천원 안 깨면 더 들고 갈 수 있다 했습니다 닥터K 이제 셀트리온 매수 타이밍 조금 있으면 한번 잡아 볼 겁니다 닥터K 무조건 셀트리온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닥터K가 셀트리온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알아요 여기 30만 날짜 잘 체크하세요 여기 30만원 깨지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방송 다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박살났어요 한번도 사자 이야기 안 했다가 이날 갑자기 딱 사자 그럽니다 11월 15일 사자마자 8% 먹고 던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사자 했는데 하루만에 8% 갑니다 그리고 여기 인간에서 1.5 선전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다가 여기서 20만원 깨면 손절한다 해서 1.5 선전하고 그 다음 다시 반등 시도 넣어길래 다시 들어간다 또 깨면 또 손절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또 먹어내고 그 다음부터 한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런데서 이야기하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앤드류님이 18만 2천원 여기 들어가 끝내주게 들고 가는데 다 던지를 했습니까? 들고 가라 그랬어 분명히 그죠? 앤드류 answer to me right? 맞잖아요 그죠?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보고 최저점에서 잡았으니까 더 끌고 가라 더 끌고 와 지금도 20만 5천원 안 깨면 더 끌고 갈 수 있고 20만 2천원 정도 안 깨도 더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건 배짱을 좀 부릴 필요는 있는데 짧게 짧게 잘 못한다 했으니까 조금만 조금만 근데 이게 7천원 빠지면 너무 많이 토해내는데 20만 5천원 깨지면 조금 비중 축소 20만 2천원 깨지면 조금 더 축소 그랬다가 할 줄만 알면 그죠? 20만 2천원 안 깨지면 양호해요 다시 사놓고 할 줄 알면 그렇게 하시면 돼 닥터 K도 관심있어요 이제 슬 관심있습니다 왜? 추세를 60일까지도 스트레이트로 돌려내니까 앤드류님처럼 18만 2천원 사면 좋지 않느냐? 제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려내고 눌려주면 들어갑니다 뭐처럼? 하이닉스처럼 돌려내고 눌려주고 딱 들어가니까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걸 노린다고 여기 밑에서 사서 오를지 빠질지도 모르고 이런거 보다 다 올라타고 난 다음에 닥터 K는 딜러입니다 딜러 중간마진 챙겨 먹는다구요 중간마진 끝내주게 끝까지 들고 가고 그러는 스타일 아닙니다 중장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단기 매매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끌고 갈 땐 또 끝내주고 끌고 가요 7,8일 끌고 갑니다 셀트리온도 막 8일씩 끌고 가가지고 꼭대기에서 던지 먹고 나온거 많아요 다 들어가가지고 검색해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보다 높은 가격이죠? 맞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들어간다고? 하락하는거 다 멈추고 돌려냈네 확인! 확인하고 매수하고 더 올라가면 팔아먹고 나온다구요 마진 챙기는 사람이에요 삼성전자 왜 안들어갔다구요? 전일 좀 땡기긴 했는데 여기가 더 빠질 수도 있는 4만 5천원권 까지 와야 저한테는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이게 딱 매력적인 가격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이게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들어갔고 LG전자도 뭐 나쁘지 않네 여기 지지하면 문제 없어요 현대차 하나 조금 비실되네 근데 화장품 쪽이 강하긴 강해요 이거 이제 조금 그렇고 이거 이제 조금 그렇고 범죄님이 현대차도 가지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 잠깐 봅니다 자 잠깐 봅니다 자 잠깐 봅니다 지지율이 안전하여 다음번에 너무 많아 자 이제 잠시 후에 천천히 가고 진짜 잠시 후에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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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외국인 들어와요. 최근에 외국인 계속 들어옵니다. 건면 튀기지 않고 튀기지 않으면 그거 매출도 괜찮고 농심 60일 딱 지지하는 자리입니다.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아까 4 그랬습니다. 여기 여기 딱 4 돌파하고 늘려주는 여기 딱 4 바로 갑니다. 기관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도 기관외국인 살짝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선물로 너무 강하게는 못가게 살짝 기관외국인 틀어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3일 제약 3일 제약 질문하셨죠. 그때 이제 살짝 조심해야 되는 권역입니다. 살짝 조심해야 돼요. 여기 정거점 인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준하면 좋으냐 빠르게 대응 못한다면 5일성 깨는 장대원봉 이런 식으로 5일성 깨는 장대원봉 넣으면 차익 실현해야 돼요. 36,000원 깨고 내려오면 챙기세요. 챙기고 더 많이 깨고 내려오면 거의 다 던져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잘 할 줄 안다면 여기 인근에 들어갔다 했죠. 여기 인근 거기까지는 안 올 것 같은데 34,000원권인 20일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여기까지 빠져도 약간 2차 매수에서 빠져놓은 평균 단가가 낮아지니까 빠져놓은 전략 쓸 수 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사서 밑을 더 쳐지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는 권역인데 잘 챙기는 전략 36,400원권 안 깨야 됩니다. 조심은 하되 양봉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양봉 이후에 양호한 정도의 조정이거든요. 쉽게 던지지 마세요. 조심은 해야 되는데 정거점 인근인데 볼륨제 밴드가 위로 터지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4만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니까 쉽게 던지지 마세요. 오일성 깨면 차익실현 앤드류님은 20만 5천원권 여기 지지하는지 여부 잘 보고 여기가 깨진다 하면 조금 청산 더 많이 쳐진다 싶으면 좀 더 청산 20만 2천원 잘 지지하는지 보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 워낙 밑에서 잡았거든 더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물량 더 있으니까 더 홀딩 단기 현재 목표는 21만 4천원권 정도 단기 목표 근데 승부 한번 걸어도 돼요 많이 먹었거든 밑에서 18만 2천원이니까 지금 얼마 먹었어 그죠 2만 5천원 먹었잖아 2만 5천원 2만 5천원 10몇프로 지금 한 얼마 먹었어요 10 한 5% 됩니까 16% 됩니까 계산 안돼요 어쨌든 자 배짱으로 좀 더 끌고 가도 돼요 배짱으로 좀 더 끌고 가도 돼요 20만 2천원 안 깨면 난 들고 갈래 나 여기 밑에서 잡았어 나 앤드류야 바닥에서 잡았어 18만 2천원 잡았어 내보다 밑에서 잡은 애들 잘 없을 거라고 끌고 가도 상관없어요 끌고 가면 잘해야 돼요 20만 2천원 지지할 가능성 당장은 좀 있어 보입니다 셀트리온이 그래도 우리나라 시총 4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트폴리오 안에 기가내국인들 바스켓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기가내국인들 3그레일 쌍거리 들어오거든요 그냥 아유 몰라 이러고 딱 들고 가도 별 상관없어요 20만 2천원 안 깨지면 14.2% 끌고 가는 걸 잘해야 돼요 끌고 가는 걸 여기 대박 음봉으로 안 밀리잖아요 토홀딩도 가능한 겁니다 조금 토해낼 수 있는데 머리 위에 여드름까지 짜먹으려 하지 말고 적당하니 어깨에서 팔아란 말 있죠 배짱 튕기면서 들고 가도 충분한 매수 단가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우리 또 채팅방 회원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물어봐요 부담 없이 더 적극적인 참여 더 적극적인 참여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훈이 하고는 이름 형 동생 하기로 했잖아 그죠 하하 대부분 그럽니다 그냥 나 형 할게 네 형 동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업도 직업도 물어보는게 시너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를 들면 화학계통으로 근무한 다음에 화학계통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거든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나중에 개인 톡으로 본인 소개 좀 더 자세하게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121손에 매도한다 음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매도하는 건 아니구요 가다가 많이 밀리려 하면 다 던지지 마세요 일부 차익실현 그리고 눌려주면 다시 사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잘 안 밀리잖아 아까 20만 5천원 깨짐했던 지랬습니다 아직 안 던지고 들고 가는 겁니다 전일도 여기 20만 20만원 깨짐했던 지랬거든 안 깨지니까 계속 들고 가면 계속 먹는 거 아닙니까 더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눌러 예이야 그게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익절 라인 내가 수익 내고 있는 거 어느 정도 선 터치하면 내가 차익실현 하면서 가겠다 그런 거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냥 조금 올랐다가 무조건 던지는 거 아니에요 깨지지도 않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일진다 이런 거 안 던지죠 4% 가는데 지금 밀린다고 던집니까 아니에요 이제 시동거는데 물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수소차 오늘 테마 들어왔거든요 테마라는 거 한번 날아가기 시작하면 6% 7% 7% 막 가기 때문에 안 던집니다 농심도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고 LG전자는 뭐 그만 그만 쇼핑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쇼핑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분복 매매 할 줄 알면 매수 매도 포인트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맞춰서 그게 맞춰서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지에서 사고 저항해서 팔고 기계적으로 상승 추세 위주로 하고 기가 내고 있는 수급 들어오는 거 하고 시장상 좋은 게 기본 그게 주식에 거의 다예요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다라고요 시장상황이 가장 우선입니다 시장 개판일 때 암만 잘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좀 시장 살짝 돌아서니까 먹는 거 속출하지 않습니까 시장상황이 가장 중요하고요 시장상황 나쁘지 않아요 업종 대표주 위주로 하는 게 중요하고 개별주 하면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시장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시장 빠질 때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업종에서 대표성을 띄고 있는 우량한 종목을 지지권에서 사면 돼요 지지권에서 딱 사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죠 농심도 지지권이에요 여기 딱 60일에 지지권 아닙니까 강하게 갔던 놈 늘려주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브로스 나잖아요 지금 올라가면 브로스입니다 전부 다 이상한 거 사라는 거 하나도 없어 일진다이아 충분히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는 20일 돌파 시점에서 딱 샀는데 하루이틀 비시를 하다가 돌파하고 있습니다 위로 열리기 때문에 안 던져요 목표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목표치 많이 남은 종목을 사야되요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 살 수 있어요 추가 올라타는 거 확인했고 그죠 우린 여기 사고 아침에 여기 사고 그죠 더 추가하라 그랬고 또 추가 또 추가 또 추가 갈 거 있거든요 이제 시작하거든요 이제 이제 시작하거든요 위로 이거 8만 천원권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3천원 더 갈 수 있는데 더 먹어야죠 간다면 하이닉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업종 2이구요 근데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뭐 나중에 옵션 연계 물량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대차 하나 약간 추측한 주말하고 다 양호입니다 다 풀었어요 연대차 밑에서 잡아가서 풀었습니다 11만 9천원에 잡았어요 7천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6 7% 이상 지금 풀어서나 있는 상황입니다 대박님 하이닉스 10% 추가 여기 깨지면 조심해야되요 76,000원 깨지면 조심해야됩니다 잘 안깰걸요 아마 잘 안깰거라구요 왠줄 알아요 여기를 깰것 같으면 여기를 돌파를 못합니다 여기 밑으로 밑에서 자꾸 여기처럼 밑으로 막 자꾸 저항받다가 밑으로 쳐지기도 하고 해야되는게 당연한건데 여기를 대박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딱 올라탔습니다 밑으로 깨진다구요 간단하게 바칠겁니다 누가? 기관은 외국인 막 사두르고 있어 여기 보십시오 여기부터 외국인 지분 늘어난거 보이죠 기관은 여기부터 늘어납니다 여기부터 살만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면 잠깐 찔끔 올랐다고 팔 것 같아요 평균당가에 겨우 여기 정도 빼 안되는데 기관은 여기만 딱 봤을 때 그죠 외국인은 평균당가 여기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면 먹은게 뭐가 있다고 그죠 두들고 갑니다 기관외국인도 시장상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경론은 비료잖아 너무 가벼운건 좀 부담스러워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눌려주니까 지금 사볼까 정훈이 공부 좀 하는거 같은데 현대건설하고 비슷하다 이거지 그지 위에 이평선 하나 있고 이거 띄우면 올라가지 않을까 본인의 본인의 컨트롤 하에서 14,900원 깨지면 20일 깨지면 비중 축소 내지는 일부 물량 더 가고 여기 13,500원 깨지면 완전 손절할 자신 있으면 가능 강하게 갖다가 딱 눌려주는거거든 그렇다면 가능 근데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한번 필받으면 끝내줄 가능 정보 맞아요 17,000원이 일단 단기 목표 그건 뭐 8,9% 또 수익나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 가면 한방에 다 때리지 말고 조금 사고 여기 살 수 있는 권력에 좋은거 반 안 좋은거 반이에요 공부 많이 하고 있다 댓글은 왜 안 남기는데 정훈 댓글 남겨야돼 핵 인사 되고 싶고 형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댓글 보고 공부하고 댓글 남기라고 맨날 체크한다 형은 누가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안하는지 좋은거는 가고 난 다음에 눌렸으니까 살 수 있는 포인트 와서 좋은거고 안 좋은거는 강하게 갔으면 안 밀려야 되는데 밀리는게 안좋은거고 반반 오케이? 자 일진다이아는 그냥 승부겁니다 20일 돌파 이제 돌파하는데 뭘 팔아 그죠? 위에 열려있어 여기 35,000원까지 돌여봅니다 이거 딱 들고 와가지고 이거 살만하다던데 어떤가요? 주식 좀 할 줄 아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정확한거에요 이상한거 뭐 이런데서 살까요? 하는거보다 훨씬 나아요 이마트 이제 조금 돌아서는건 모르겠는데 이마트 어떤가요? 물어봤거든요 아직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서 물어봤거든 쌍바닥 아닌가요? 못 가요 못 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려주는 19만원 이상 와야 저는 삽니다 왜? 하락추세 하락추세 못 가요 이보세요 열나게 하락추세 이런거 안합니다 언제 한다고요? 만약 해도? 19만원 돌파하고 다시 눌려주는 때 한다고요 패턴이 전부 그래요 갔다가 이거는 여기서 괜찮다 보호자인데 바로 갚았구요 못 샀으니까 눌려주는 여기에서 들어가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다 급소구간입니다 급소구간 다 급소구간 올라타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포인트가 딱 놓은겁니다 오늘 딱 포인트가 놓은거에요 그러면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딱 돌려보다가 어? 오늘 수소차하고 남북경협 좀 강하네 분봉 한번 볼까? 이거 와우 아침에 떴네 눌려주면 사고싶은데 안 눌려줘 잘 아침에 따라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부공 가는겁니다 일봉으로 봐도 딱 20일 돌파하기 때문에 살만하네 여기 딱 들어온다고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빠른 매매 가능한 많은 참여자들이 이런 모양을 계속 돌려보면서 찾아요 와 엘비생활건강 아모레는 조금 눌리면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요 이거 엘비생활건강 고점에서 좀 흔들림 있죠 위에서 끊어먹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조금 부담감 느끼는 모양입니다 아까 JYP 이야기 했죠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약이 많은 겁니다 현재 당장은 그래요 너무 많이 퍼뜨려놓으면 힘들어요 관리하기가 자 포인트를 바라는거지 포인트를 여기 밑에 있을때 양이 납입니까 여기 빵 뛰우니까 이제 슬 관심있습니다 했잖아 정훈 요새 공부 열심히 하잖아 정훈아 요거 딱 뛰우니까 이제 관심있습니다 딱 하잖아요 그리고 눌려주면 더 간다 하잖아 눌려주니까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일단 냅둬요 코롱티슘 뭐냐 이거 자 미국선물 플러스 중입니다 양호 다오선물 0.07 상승중이고 나스닥선물 0.12 상승중입니다 양호 아 그래도 홀딩합니다. 이거 쉽게 안 뜬죠. 현대차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아래 꼬리만 땡기면 별문제 없어요. 일단 입평선 다 밑에 깔아 놨거든요. 이거는 더 홀딩할 필요성 느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기간이 316억으로 매수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코스피 46억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양호한 편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114억 매수 기간이 8억 매수 코스피는 0.04 상승 코스닥은 0.57 상승 선물을 외국인 좀 매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물량 관련해서 좀 왔다 갔다 흔들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일 고정 권역인 2222 여기라인 더 밑으로 한 2218라인 여기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는 상황이니까 1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게 더 편해요. 1봉으로 오일성 깨는지 안 깨는지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다. 위로는 240일 장부 받고 있는데 그거 강하게 돌파하면 베리굿이다. 나중에 10시 반 되면 중국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미국 선물은 현재 양호하다. 자 방송시간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무조건 하는 거고요. 저녁에 여러분들 시간 8시 40분쯤 돼가지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힘이 납니다. 그리고 방송 괜찮다 싶으시면 주위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 주십시오. 닥터케이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다 나오니까요. 광고 2천원 밖에 못 벌어요.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 주시고요. 달러 표시 돼 있는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주식 쌍초보 탈출 팁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죠. 내 닌 눈 딱 암 닥터케이야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핸드업 새켓 바디 에버리바드 세이 에버리바드 세이 야